082-2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젠백스, 은, 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코팅 레진, 필터 제조 및 판매 업체로 1998년 설립 등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두 개사이며 환경오염 제어 사업 및 바이오 사업, 항암 및 항염, 을, 영위함 주력 제품을 응용한 특수가스제 거장치 및 대기오염방지 설비와 같은 환경오염방지 및 유해가스제 거장치 등도 생산한 바이오 관련 사업을 특화하여 전문화할 법인 카엘 젠백스, 을 설립하여 2008년 10월 노르웨이 소재법인인 젠백스 에즈의 지분 100%를 인수함,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코팅 레진, 필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 목적으로 1998년 3월 10일 설립되었음 대시 2014년 12월, 주, 카엘 젠백스와 합병을 완료하여 기존 사업과 더불어 항암 백신 사업 등 바이오 사업을 동반 강화하고자 함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환경오염제어, ca파이 이테어, 코팅 레진 외, 사업과 바이오, 항암 및 항염, 사업으로 구분됨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클릴룸 내 오염제어 강화에 따른 관련 ca 필터의 공급 확대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지분법 이익 제거 및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국내외 필터 시장 내 경쟁력 확대로 외형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지비 1000일의 유럽 이상 IND 승인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됨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젠백스의 시가 총액은 558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젠백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위입니다. 젠백스의 상장 주식수는 3985만 7956주입니다. 젠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젠백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4.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10배 3,4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원, 마이너스 36억원, 마이너스 3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원, 121억원, 마이너스 196억원입니다. 젠백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50%이고 유보율은 602.8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의 2023년 5월